고 고 고! 고고!! 야 난 불 이거 너무 신기할 것 같아! 아무것도 아닌go tours 있는데 이거? 그러면 이게 원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카리는 배터리가 얘랑 얘랑 연결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? 직접? 그냥? 타지면 못할게요 타н어? 타지 그러니까 얘를 얇게 끊어 되게 얇게 끊어 플러스에 Diane이 또 그냥 대 그러면 이 얇은 선이 타버린다고 그냥 그러면서 불을 내면 되잖아 지금 바람이 많이 불리겠으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갖고 와서 바람을 막을게 해 우리 문 갖고 오자 야 형 바람 막히지? 들고 마이너스 해요 제발 오케이 플러스 형! 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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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오케이 오케이 대박! 화로 화로 스피어 타이어 휠은 깨끗하네 땅통이라서 별 전도휠도 좋아서 화로 왔습니다 철이네 철 이거 철인가? 응 완전 좋다 이거 야 지금 불 붙이려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자 일단 휴지에 불을 붙이자 맨손 대지마 맨손을 아직냐 아직냐 형님 이렇게 잘한다 그럼요 우리 또 아른분들을 위해서 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따라하면 안 되는 거야 머리 조심해 그냥 우리 극한에 처했을 때 충전 느낌으로 이게 용접기랑 똑같은 거잖아 제가 원리가 야 오오오오오 어허 살려 살려 아니 아직 안 반대로야 됐어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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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아 나아 팬 팬 팬 쳔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아내가 오는 거 봤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 물어줄게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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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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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됐어! 야, 불! 불! 야, 불! 불! 야, 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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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봐, 빨리 봐. 너무 세. 좀 보여주세요. 함수 들어갔을 때만 빼주세요. 이야, 이 친구 장인이 세, 어? 장인이네. 이 표정 너무 아름다운 표정이네. 종이 없나, 종이? 종이를 더 구해오자, 종이. 종이를 더 구해오자, 종이. 종이를 더 구해오자, 종이를 더 구해오자, 종이. 야, 그래, 좋아지고. 이게 원래 한 번에 다시 갖다는데. 한 번만 갖다줘, 그래. 뭔지 알아, 형이 하려고. 뭔지 알아, 뭔지 알지? 가자, 가자! 오케이! 가자,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! 안 뜨거워, 안 뜨거워! 그만해, 그만! 됐다, 됐다, 됐다. 오케이! 파이어! 붙었다, 붙었다, 붙었다. 붙었다, 붙었다, 붙었다. 이거는 어떤 저의 먹방 인생을 걸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숯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. 스텐션 갔을 때 아저씨가 뭐라 그래? 고기 드실 때 30분 전에 연락 주세요. 30분을 잡고 가야 되는 거야. 기다려줘야 돼.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한 점 싸가지고. 우리가 지금 오전에 와서 차 뜯고 뭐 하고 이게 다 이 고기 한 점 때문에 한 거예요. 엠티 아니야, 이거는. 형, 제목이 위대한 한 끼.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차를 보내했어, 우리가. 가시죠, 어때요? 아닌데. 아직 아니야, 안 돼. 불완전 연수는 안 돼. 저 싫어하고 봐요. 저 일하는 게 아니에요, 사장님. 아니요, 형아. 사장님, 제발. 내 던지고 내가 먹겠다, 안 돼. 여러분, 배고플 때 조금만 더 변할까. 얼마나 집중해서. 조금만 더 참아야 돼. 이거 지금 먹으면 에이, 우리의 노력이. 그냥 탄고기로 돌아와, 탄고기. 형, 형, 형. 너무 가까운데. 아, 안 돼. 빼, 아웃이야. 안 돼, 안 돼. 너무 가까워. 냄새가 고기? 줄 냄새가 너무 거지 같애. 이거 만약에 기울여서 미끄러웠으니까 고기 못 먹으면. 야, 너무 아름답다. 아직 아니야. 나 못 참으셨어요. 기다려. 우리 이렇게 먹으면 끝이야. 자, 가요. 아, 이거 아니에요. 안 설 거 같아. 아니야, 서, 서, 서. 여기로 들어가면 네가 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니? 야, 안 서, 안 서. 야, 안 서, 안 서. 안 서. 으아악. 오오, III côt. 오오오오오오오! 으알라아악! 오오오오! 싸로 주는 사나이! 그냥, 그냥 울리는 거네? 그러네요. cią tong Caribbeanuela. 형, 그러면 어쨌든 이제 구기 구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. 아동차 제대로 하이라이트. 또 이렇게 석쇠처럼 해가지고 위에다가 유리판을 또 올려놓고 유리판을 또 올려놓고 고기를 구워 먹자 난 이게 제일 궁금해 난 이건 전 모음의 경험이 이게 좀 가열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야 너무 좋다 낭만적이다 야 난 문장에다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도 너무 낭만적이다 이거는 좀 넓게 펼쳐서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올릴게요 어우 야 간다 약간 바나나 맛이나? 오 소리 봐 이게 뭐야 소리가 흡점 예술이다 와 예술이다 이게 훨씬 난데? 이거 양육수 빼 너 먹으면 맛있는데 의미 시점에서 그냥 나오잖아 와 이거 야 이거 예술이다 이거 보쌈처럼 익는다 야 이거 봐 이게 익는 거 봐 타는 부분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연탄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그래도 안 좋은 성분이나 그런 연기가 나올까를 우려를 안 해도 되잖아 그러네 아니 누가 한 대가 없잖아 야 이거 한 번 맛받는 거 아니니 이제? 물이 굴러 천천히 오세요 자 그럼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한 번 가세요 가세요 아름이가 떨어뜨렸어 소고기를 괜찮아 아저씨가 안 먹으면 돼 화내지 마 아저씨가 안 먹으면 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우와 육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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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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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먹으면 못 가겠어 아니야 안돼 그러지 마 그러지 마요 알면서 그러지 마요 알면서 그러지 마요 맛있다 맛있다 야 이게 이렇게 달린 거 없지? 이거 뺐다 씨. 삼겹살. 통쾌하네. 이래서 우리가 차를 분했던 거구나. 용진이 잘한다. 용진이 진짜 잘 어울린다. 계속 나와. 나온다, 나온다. 진짜 웃긴다 이거. 어떻게 유리에 이렇게 되냐. 기다려봐, 아직 기다려봐. 고기 하나만 드셔보세요. 저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짱이죠? 진짜 맛있네. 딱 SUV 맛있네. 뱀 맛. 뱀 맛이네. 치즈 녹여서 고기 찍어먹어. 치즈 울어, 치즈 울어 지금. 되게 맛있겠네. 나 어디다 갈게. 나 이 치즈의 세계를 태어나 처음 봐. 치즈 인더 미들. 치즈가 이렇게 아직 조금 더 내야 돼. 꼬성 꼬시라니. 잘하는데 더 문해. 잘하는데 더 문해. 네, 네. 뭐? 잠깐만. 이거 치즈하면 기가 막히지? 아홉 대. 아홉 대. 아홉 대. 아홉 대. 먹어봐. 먹으려고 한번. 이야, 이 치즈였구나. 그냥 이게 훨씬. 흘러. 촉촉해요. 약간 촉촉하고. 대박이다.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삼겹살 통제. 약간 튀기듯이. 알았어, 알았어. 아우, 귤 빛까지 놓고. 맛있겠다. 꼬리 봐, 꼬리. 꼬리, 꼬리. 동생이 남았는데. 와, 너무 맛있다. 고감이 한 절씩 드세요. 와, 큰 거 없나? 와. 진짜. 내가 볼 때 소고무는 삼겹살이 더 맛있는 거 같아. 멋진 맛있다. 윈도우에는 삼겹살이네. 이게 차유리만 되는 거야? 아니면 뭐 이렇게 집에 있는 샷이나 이런 거 다 되는 거 같아? 되겠지? 강화유리나 그런 것만 될 거야. 강화유리. 이거 보면은 사람들 다 폐차장으로 갈 거 같아. 바람막이 역할을 담당할 자동차의 중간도. 고기를 굽는 데 필요한 배터리. 스피어 타이어 휠. 안전 삼각대와 펜까지 총 출동. 여기서 열 보존율이 높은 앞유리를 불판으로 사용했죠. 물 끄질 수 없을까, 물? 예열 플러그로 해가지고 끓여보자. 잘 잡을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. 잘 잡을 방법. 스파크가 어디서 터지는 거예요? 얘는 스파크가 안 터지고. 예열 플러그랑 뜨거워지는. 아니야, 뜨거운 맛입니다. 이게 얼마나 뜨거워질지를. 여기 지금 고정이. 형, 그거는 다른 형이 갖고 온 거야, 예열 플러그는? 엔진에서 뽑은 거야.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. 손 한 번 넣어볼까요? 저게 다 하면 안 돼? 오, 형. 차가워. 차가워. 차가워? 안 되나 보다. 차가워. 차가워. 살아 오르는데. 오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까는 두자. 야, 물 끓일 거 있어. 물이 끓고 있어. 끓고 있어. 아니, 그러니까 끓으려고 해. 벌써? 야, 야, 야. 뜨거워. 뜨거워지고 있어. 땅값. 좋아, 좋아. 그럼 쇠는 만지면 안 돼. 앞쪽으로 만져요. 야 불허티했어. 안 두워진다. 열 올라. 야 이렇게. 오! 많이 뜨거워요? 아니야 아니야. 미지근해 미지근해. 쇠 만지지 말고 쇠 만지지 말고. 따뜻해 따뜻해. 따뜻해 따뜻해. 따뜻해 따뜻해. 예열 플러그 라면 한번 먹어보자. 이제 빼봐 빼봐 빼봐. 알았어. 어 물 다 익었구나. 딱 좋아. 가둬 가둬.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데 품어야 되나? 야 지금 우리가 차 한 대로 메뉴가 몇 개 나오는지 알지 모르겠어요. 소고기 돼지고기에 김치에 라면까지 나와 지금. 야 김나는 거 봐. 형. 야 완전 이건데. 제대로야.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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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는데. 아 모르겠다. 보는데 맛있네. 고기에도 맛있어. 형. 짱이야? 곡물이 진하네. 예열 플러그로. 물 끓으니까 곡물이 더 진해. 진짜? 어때 진해 안 진해? 진하지? 우리 여기 봐봐. 김치까지. 맛있어 맛있어. 삼겹살은 운전자 창문이고 라면은 예열 플러그네. 그리고는 형 그것도 시동 쪽에. 그렇지. 엔진에 사행적에 네 개가 꽂혀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쓴 거야. 그러면 형 네 개 다 쓰면 김치찌개 끓이겠는데? 정글라. 곱창 정글라. 됐어 됐어. 면 다 익었어. 저쪽에서 받아 돼지 기름을. 왜? 돼지 기름을 발라고? 아니 아니요. 위에다 올릴 거 아니야? 아아. 아아. 제대로시다. 제대로네. 그럼 유성 스프는 안 넣는 거야? 네. 유성 스프는. 어차피 지금. 어차피 기름이 있으니까. 국물을 조금 넣어서. 아아. 너 이거 먹어봐. 진짜 맛없으면 내 손에 장을 든다. 우와. 장난 없어 장난 없어. 미쳤어. 야 이게 뭐야. 예술이잖아. 그것도. 이 라면에 있는 기름을 안 쓰고. 돼지 기름으로 삼겹살 기름으로. 야 이거 익은 거 같은데. 자. 먹어요. 자. 고고. 한번 먹어보자 이거. 놀랄 놓자 놀랄 놓자. 이게 젓가락. 저. 우와. 야 그 삼겹살 기름. 맛있겠다. 와. 야 이거 미치겠네. 아 그래? 야 너무 좋다. 분위기 너무 좋아. 진짜 맛있어요. 야. 원래 그 음식은 추억이잖아. 응. 나 이제 자금주 유리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. 한겹살 짬뽕이 또 소고기. 아 맞아. 놈. labals이. 감사합니다.